안녕하세요 포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았던 신비아파트 어둠의 테마사 고스트들만 모아서 어둠의 테마사 덱 보여드릴게요 아직 어둠의 테마사 합체 귀신은 안나왔거든요 다음 업데이트 때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팔쩍기랑 현옥기 토이만스터 시건기 미작이 좋았어 일단 팔쩍기 원거리 공격이 상당히 좋거든요 와 상대방 레벨 3 짜리 어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잡아보자 1대 2대 3대 4대 1대 2대 3대 4대 어 달려 달려 아 죽었네 이거 그렇다면은 저거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자 시건기로 잡아볼 건데 지금이야 가자 시건기 시건기 응치 지금 해주고 그 다음에 토이 마스터 지어풀 차아 차아 어우 근데 시건기 왜 이렇게 느려 공격수도 엄청 느리구나 못 뺏겠냐 아닌데 무슨 세뇌가 58초에 야 손 너무 많았다 어 기절 좋았어 일단 팔쩍기가 타워 하나 부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작이 가자 미작이 이거 처치하면은 바로 그냥 힐 할텐데 못하려나 아 못죽이네 안되겠다 객 오랜턴 가자 쓱 싹 어 저거 안다네 탈 줄 알았는데 마녀 해주고 야 이거 죽으면 안되는데 들어왔어 그냥 지어풀에 어 뭐야 못잡았어 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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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작이 지금 두마리 토이 마스터도 전해주고 어 낙네 바로냐 써버리네 빡 똑같이 낙네 칼척기 투자 멀리서 공격 자 한방 더 잡아주고 자 멋있게 시건기 쓸까 확 보면은 끝 녹수기 사림기 그 다음에 은홍기 가지고 왔고 이 조합이 잘 맞을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팔쩍기를 손하기 전에 안좋은것 부터만 내자 녹수기 산만하니깐 얘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오랜턴으로 얼트믹 벽수기 그냥 쓸어버려야겠다 이거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얼트믹 가루도 왜 이렇게 많이 쓰는거야 일단 가운데 타워가 피가 좀 많이 없거든요 아 상대방 또 금비네 그리고 살인기 쓰고 저걸 어떻게 잡지 아 아니다 그냥 세뇌로 뺏는게 나을것 같은데 세뇌로 뺏자 그 다음에 녹수기 그래 저러면 되지 그냥 자 잭 오랜턴으로 이거 그냥 낙네로 얼두환 잡아주고 자 호칸은 최대한 아낄게요 호칸 아 야 상대방 얼티밋 입질쟁이 나올지 생각도 못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탈한개 쓰고 자 약점 그럼 데미지 오 다행이다 팔찾기 살았는데 얼트믹 입무기 때문에 죽었고 이거를 일단 녹수기를 타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혀목기를 타워에 배치할게요 안그러면 얼트믹 입질댕이가 숨기거든요 됐어 됐어 그러면 얼트믹 가루다 살아남았고 어우 잠깐만 이거 내가 질려나 쎄한데 잡아줘 낙네 지금 써 자 가자 빼서 같이 누워 잘가 얼트믹 도안 음 잘가 자 그냥 호칸 해주고 자 청룡을 지금 써주면은 상당히 쎄지거든요 이거 지금 죽여가지고 데미지 쎄졌어 어 끝났네 은홍기를 아직 안 써봤으니까 은홍기 써볼게요 근데 은홍기가 안잡혔네 일단 전찰병 녹수기 자 뭐 나올까 상대방이 아 시작부터 얼티미 헤론 그렇다면은 자 시범기로 잡을게요 잘가 잘가 얼티미 헤론 잘가 자 얼티미 접목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터목기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차 안해주고 촤 촤 촤 촤 촤 와 근데 진짜 쎄다 터목기 진짜 너무 쎄 어 상대방도 이러면은 그냥 미작이로 빡 빡 빡 하하하하 달려와도 그냥 뒤로가 아 너무 좋아 미작이 야 미작이한테 요렇게 요소를 부위하면 상당히 무섭죠 아 드디어 이제 은홍기 나왔네 은홍기 한번 써보자 자 은홍기가 만화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냥 가운데다가 소환하고 얘는 뺏겨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팀한테 치울 효과를 높이는 애라서 좋아 일단 잡아주고 이쯤에 녹수기 여기 중에 못 뺏겨도 뭐 어차피 데미지 쎄 애들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어 이거 킬 못 잡나 설마 자 지금 시범기 써주고 왜 쎄 애 안쓰지 무섭게 왜 왜 안쓰는거야 대체 미작이 그냥 소환할게요 이거 미작이 뺏기면 안되는데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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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제고랜턴 요술 부여하고 달려 찍어 와 이거 뺏으려고 아 상대방 너무한다 8초끼 어 죽지마 좀 안돼 타워 하나만 부수자 타워 하나만 타워 하나만 타워 하나만 하나만 부숴 야 근데 지금 시건기 두 마리가 살았거든요 엄청 잘사네 이거 너흡수기 자 타워 하나 더 터지고 마지막은 제고랜턴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찍고 팔척기까지 같이 이러면 끝 어둠의 테마 사면 빠질 수 없는 애가 있죠 당연히 강림이 요번에 엄청 세져가지고 강림이 스케일을 가지고 왔어요 와 근데 시작부터 조금 만화가 높네 제고랜턴 바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팔척기 근데 이 조합 괜찮네 제고랜턴으로 보내주면서 가운데 팔척기 보내주면서 동시에 또 미작기까지 같이 아 근데 상대방 제발 가루다 내지마 어 다행이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잡지 이것도 나냐인데 야 이건 뭔 렉이요 아 저거 레벨 3짜리 원래 잡기 쉽거든요 어 근데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 어 이거 시범기로 그냥 바로 없애야겠다 저 힐 줘도 어차피 죽어요 자 스킬을 좀 아꼈는데 슬슬 써야되겠다 서운하네 제발 아 오 이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등장이나무 써주고 와 바로 녹아버렸어 토이마스터 가자 빵 이거 봉인앤 칼날로 없애야되는데 아니다 아니면 되겠네 아 토이마스터 바로 죽어버렸고 야 이거 마녀쓰기 딱 좋다 빵 좋아 처치해 처치 처치 제발 오케이 다시 피 채웠어 좋아 야 이거 괜찮아 자 뒤에 팔척기까지 얼티미 휘어랑기가 레벨 1이라서 괜찮거든요 자 이때 미작이 침투 등장이나무를 한마리 더 소환할 때 할까 뭔가 한마리 더 소환할 것 같은데 안하네 야 이거 오랜만이다 얼티미 지하쿠 때죠 응 자 현옥기 써주고 가운데 타워 지금 터졌어요 너 수신의 불 없애자 좋았어 가자 재고 랜턴 출동 오 미작이가 지금 얼티미 가루다 상대로 열심히 때려주고 있는데 이거 봉인의 칼라 써주고 미작이 두 마리 소환 잠깐만 상대방 뭐야 야 이거 얼티미 가루다 잡는다 설마 잡아 오케이 이거 재밌다 야 미작이 너무 좋은데 제발 잡아 잠깐만 중장이나무까지 걸어주고 다시 한번 가자 자 재고 랜턴 출동 아 잠깐만 알 살리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일단 오케이 이쪽 터 부서 부서 부술 수 있어 오 이겼어 일 ellos 둘 늘 일 일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